오늘 선배님은 지금의 경험들을 다 기억한 지 1년차가 다시 된다면? 저 후회가 없어요. 다시 1년차로 돌아가도 똑같이? 네, 똑같이 하고 싶어요. 지금의 저희가 되게 만족스러워서 멋있다. Are you sure about that? 너무 많죠. 너무 많아요. 셀 수도 없어요. 제일 부끄러웠던 거 있어요? 제가 옛날 인터넷 소설 인소 주인공처럼 막 차 막, 효능력으로 막고 괜찮아? 막 이런 거 있죠.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나고 급하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